안녕하세요. 집쌤티비입니다. 오늘은 여러 신도시 중에서도 큰 규모를 자랑하는 동탄 2신도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더불어서 경부고속도로 바로 맞은편에 있는 1신도시도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어떤 지역에 대해서 딱 공부를 하고자 할 때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딱 그 신도시 안에 어디가 제일 비싼 아파트고 어디가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나열을 해서 그 신도시 안에서만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도시들이 서로 이렇게 영향을 주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있거든요. 이쪽에 입주 물량이 많으면 여기 있는 인구가 빠져나가기도 하고 이쪽에 직장이 많이 생기면 이쪽에 있는 인구가 다시 이쪽으로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선 동탄에 대한 공부를 해보기 전에 이 전체 경기도의 상황이 어떠한지 간단하게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지도는 경기도 백지도예요.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가운데 보이는 서울특별시가 보이고 한강도 보이네요. 그리고 경기도 북부지역을 보시면 북부지역은 아직까지도 군사지역에 가깝기 때문에 성장이 조금 어려운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남북 화해 모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그쪽에 있는 개발업자들이나 기획부동산 업자들이 저한테도 전화를 많이 해서 저렴한 가게 땅이 많이 나왔으니까 이거를 사둬라. 사두면 돈이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시기도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말만 믿고 투자를 하시기에는 큰 위험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나마 이쪽 파주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쇄나 LG디스플레이 이런 업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넓은 면적의 남양주나 호천이나 또 파주, 경기도 광주 이쪽은 기존에는 가구산업이 많이 유명했었어요. 군수업체들도 많이 있었는데 2014년에 이케아라는 큰 브랜드가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부터 가구산업이 많이 쇠퇴한 상태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성남시 분당구에는 판교 테크노밸리라는 것이 있는데 이 판교 테크노밸리는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창출이 되고 있고 그리고 제2, 제3 판교 테크노밸리도 입주가 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입지적으로 그리고 일자리적인 것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좋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만큼 아파트 가격은 많이 이미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이곳은 용인인데요. 용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도 이 첨단 산업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SK하이닉스가 이 원산면 쪽으로 또 들어간다고 하죠. 그래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이 될 예정에 있는 겁니다. 이 SK하이닉스를 이런 다른 도시들에서도 서로 유치를 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했는데 원활하지가 않았고 특히 구미 같은 경우에도 정말 많은 노력을 했었어요. 일자리가 들어오는 만큼 그만큼 도시가 더 활성화될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결국은 용인 쪽으로 들어오는 것이 결정이 난 상태고요. 여기 보이시는 안산이나 시흥 쪽은 중화학 공업으로 유명하죠. 제조업도 많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일자리가 좀 많이 있는 편이고 여기 보이시는 여기가 바로 이제 화성인데요. 화성은 특성이 이 동서로 길게 뻗어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에는 삼성전자도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현대차나 기아차도 들어와 있습니다. 평택에는 현재 쌍용차가 들어와 있고요. 추후에 고덕국제신도시 쪽으로 삼성전자가 크게 이전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이곳이 이제 수원인데요. 수원에는 현재 삼성전자 본사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있는 상태였고 그리고 생활 수준도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쪽 동쪽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여기가 이천, 여주, 양평, 가평 이런 순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여주나 이천은 뭘로 유명할까요? 주로 뭐 쌀이나 도자기 아니면은 뭐 아울렛 때문에 가신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들 봤어요. 자 우리나라에서 이거 좀 지우고 볼까요? 이쪽 동쪽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동고 서저 지형이에요. 그래서 단면을 딱 잘라봤을 때 이 동쪽 강원도에서부터 서쪽 인천으로 갈 때까지 점점 낮아지는 형국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비가 많이 내려서 물이 흐르게 되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남한강 그리고 북한강 이런 식으로 물이 흘러 내려와서 이쪽 두물머리에서 물이 합쳐지는 거죠. 그러면 그 물이 한강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 서울시민들의 식수원이 되는 한강을 지나서 서해 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쪽 강 상류 쪽에 있는 이런 지역들에서는 이런 물을 오염시키는 그런 산업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생기는 제조업이나 대형 공장들이 들어오기가 어렵고 창고나 소규모 업체들 위주로 많이 들어오는 실장입니다. 또한 이 동쪽 부분에 공장이 설립되었다고 하더라도 가는 길이 평지가 아니기 때문에 꼬불꼬불 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더 많은 물류 비용이 나오게 되니까 이쪽에다가 사업체를 차리기보다는 차라리 평지가 많은 이쪽을 더 선호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동쪽 같은 경우에는 자연적인 입지 조건 때문에 많은 일자리가 들어오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북쪽은 군사지역에 가깝기 때문에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네요. 그리고 남아있는 것은 경기도 남부지역과 서쪽 지역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남부지역이 마음에 들어서 이쪽 경기도 화성 쪽에 이 화성 중에서도 이쪽에 있는 동탄신도시 쪽에 투자를 하고 싶거나 아니면 실 거주를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면 여기에 있는 일자리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인근에는 어떤 일자리들이 있는지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동탄에 있는 입주 물량뿐만이 아니라 동탄에 사는 사람들도 용인으로 이사를 나갈 수가 있고 수원에 사는 사람들도 동탄의 새 아파트를 보고 이사를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서로 유기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여기는 오산이나 수원이나 용인, 안성, 평택, 그리고 화성 이쪽에 있는 송산 쪽에까지 어떠한 입주 물량이 있는지 입주 물량이 언제까지 지속이 되는지 판단을 하시고 투자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실패 확률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동탄신도시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했지만 가능하면 양질의 일자리도 있고요. 분양 물량은 적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서울과의 출퇴근도 할 수 있는 곳이면 당연히 경기권에서 더 좋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경기도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이제는 동탄신도시가 속해 있는 화성시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공부를 할 때 이렇게 넓은 것부터 차츰차츰 좁혀가는 것이 더 객관적으로 물건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인구가 75만 명이나 되고요. 그리고 면적은 경기도에서 2위 정도 차지를 해요. 그리고 인구 증가율이 전국에서 1위예요.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화성시내에 생긴 새 아파트들로 이사를 오시는 분들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 때문에 이사를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평균 연령 또한 매우 젊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재정 자립도가 경기도 내에서 1위라는 것을 좀 눈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업체 현황, 종업원 수 모두 경기도 1위입니다. 자 이렇게 경기도 내에서도 화성시는 장점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도시인데요.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이 동쪽이랑 서쪽이랑 너무 길이가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쪽에는 경부선이 지나가는 동탄 신도시가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도 있기 때문에 집약적으로 발전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신도시 내에서 이동을 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고 서울로 나가기도 그렇게 어려운 편이 아닌데 이 서쪽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개발이 되어 있지가 않고요. 그리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려고 할 때 도로가 굉장히 꾸불꾸불 좋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동서간에 조금 지역 격차가 많이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조금 병원이 많이 부족한 것도 단점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발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니까 그게 나쁘다고는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화성에 도시 기본 계획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어떤 국가가 이 발전 방향을 설정을 할 때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요. 그런데 가장 최상위에 있는 것이 국토 종합 계획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이 광역 도시 계획이나 도시 몇 개를 묶어서 발전 계획을 세우는 거 혹은 도 종합 계획 이런 것이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이 각 도시마다 시군구마다 설정을 할 수 있는 도시 기본 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위 계획으로 내려갈수록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났는데 이 계획들이 굉장히 좀 장기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도시가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해나가야 된다는 발전 방향을 제시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알아두면 투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2035 화성시 도시 기본 계획이라는 것은 올해 7월 달에 이제 발표가 났어요. 그래서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자료인데 이것에 대한 해설을 제가 블로그 상에다가 해설을 해놨으니까 보고 싶으신 분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누르셔서 제 블로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이 해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자료가 한 600페이지 정도가 되는데 그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알려드리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거를 간략하게만 좀 살펴보고 갈게요. 이게 지금 장기적인 발전 계획인데 본래는 이 화성 전체 화성 자체를 세 개로 나눠서 관리를 하자 이제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여섯 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육 도심으로 재편을 했어요.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동탄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가 있는 이 동탄 생활권입니다. 이쪽을 4차 산업 지원을 위한 도시로 만들겠다고 하고 첨단 문화 스마트 도시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부 생활권인데요. 병점이나 정남 쪽이죠. 삼성전자를 축으로 해서 연구 지식 거점과 그리고 우수 인재를 육성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봉담이나 비봉, 매송 쪽에 있는 쪽인데 이쪽은 융복합 교육 도시로 만들 예정에 있는 것인데 직주 근접으로 직장과 주거지가 가까운 교육 도시로 만들겠다는 그런 이념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긴 남부 지역인데 면적이 꽤 넓죠. 향남이나 양감이나 팔탄이나 우정장안 이렇게 포함해서 남부 생활권이라고 하는데 이 제조업 중심에 4차 산업을 잘 영위하는 데 있어서도 물류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물류를 거점으로 하는 그런 거점 단지를 이곳 남부에다가 만들겠다고 하는 거죠. 그럼 이쪽은 앞으로 창고 형태나 아니면 공장 형태 좀 대규모의 그런 것들이 많이 발전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쪽 서부 생활권 같은 경우에는 이 관광 활성화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건데 이 관광 자원으로 인해서 좀 자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산에는 많이들 아시다시피 송산 그린시티가 이제 입주가 되어 가고 있는데 이 친환경적인 정주도시를 만들 예정에 있는 거죠. 이 지금 송산 같은 경우에는 같은 화성에 있지만 송산에서 동탄까지 출퇴근하는 수요는 많지가 않고요. 오히려 가까이에 있는 안산 쪽으로 출퇴근하는 수요가 많다고 합니다. 자 이제 화성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좀 더 깊숙이 들어와서 동탄 1신도시와 2신도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토지 연계에 따를 보시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곳들은 주거지역이다. 이렇게 사람이 사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녹색으로 표시된 것들은 녹지 지역이나 공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상업시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지원시설이나 업무시설 이렇게 보라색으로 표현된 것은 공업지역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1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이 가운데 시범단지라고 있어요. 가장 먼저 신도시를 만들 때 가장 먼저 좋은 위치의 중심부에 들어오는 아파트를 얘기를 하는데 시범단지가 한 2007년 정도에 들어왔죠. 그러면 그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0년이 약간 넘은 신도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 1신도시는 그리고 2신도시의 시범 같은 경우에는 2015년 정도에 입주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아직 입주를 하고 있는 아파트들이 있죠. 그리고 가운데는 이제 동탄역이죠. 이 가운데 이제 경부 라인으로 기준으로 해서 서쪽은 1신도시, 동쪽은 2신도시 이렇게 나뉘는데 이게 지금 국내에 있는 신도시 분류에 따르면은 둘 다 2기 신도시로 같은 신도시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90년대 초반에 너무 서울에 인구가 많이 집중이 되니까 이 인구들을 조금 교회로 빼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서울 중심부에서 한 20km 정도 인근에 분당이나 평촌이나 산본이나 중동, 일산 이런 신도시도를 공급을 했는데 이게 지금 말이 신도시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노후된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동탄 1신도시, 2신도시가 속해 있는 2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한 30km 정도 거리에 만들었거든요. 서울에서. 그런데 이것들을 만든 목적은 좀 자급자족하고 일자리도 있고 그 지역에서만 먹고 살 수 있게 만들도록 하자 이런 것들이 2기 신도시였는데 처음에 계획은 거창했지만 자급자족을 못하는 도시가 생각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판교나 위래나 광교, 동탄 같은 경우에는 좀 괜찮게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도시로 발전을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발표를 했던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10km 정도 가까운 거리에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 이 기존에 있던 1기, 2기 신도시보다 더 서울에 가까운 지역의 3기 신도시를 통해서 공급을 해버리니까 뒤에 있는 1기나 2기 신도시들이 많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3기 신도시에 대한 내용은 제가 다른 영상에다가 집중 분석을 해둔 것이 있으니까 그거를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링크는 하단에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3기 신도시로 인해서 남양주 왕숙 같은 것도 굉장히 물량이 많아요. 그리고 고향 창릉 신도시도 물량이 굉장히 많은 편인데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동탄 신도시가 많이 어려워질 거다. 많이 가격이 빠지고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갈 거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탄은 경부라인을 통해서 내려오는 일자리 수요가 충분히 많이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동탄 내에서도 점점 일자리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3기 신도시로 인해서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다시 동탄 2신도시로 한번 들어와서 볼게요. 이 동탄 2신도시에는 특별 계획구역이라고 해서 한 6가지 정도가 정해진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것이랑 조금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정해둔 목적으로서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사용 용도를 다 일일이 정해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기간이 좀 오래 걸리긴 하지만 이것을 특별 계획구역에 되어 있는 내용 말고 다른 용도로는 개발을 하지 못하고 이 용도에 맞는 개발을 할 수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지금 1번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이 커뮤니티 시범단지라고 해서 만들어놨는데 전통 주거지의 공간 구성 개념을 도입을 하겠다 해서 만든 거죠. 그래서 뭐 선형마당, 문화재마당 이런 식으로 이름이 조금 한국적인 것들이 조금 있어요. 근데 우선은 시범단지 같은 경우에는 동탄역과의 물리적 거리가 좋기 때문에 가격이 가장 센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탄 2신도시 중에서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광역비즈니스 컴플렉스라고 해서 여기에는 이제 동탄역 SRT 역사가 있죠. 그래서 이 지역을 복합환승센터로 만들고 현재 여기 위로 경부선이 지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1신도시와 2신도시가 교류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2신도시에서 1신도시로 넘어가려고 해도 직선으로 이렇게 쭉 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 위에 있는 직선으로 갈 수가 있지만 이 밑에서는 굉장히 꼬불꼬불 이런 식으로 시간을 들여서 지나가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부고속도로를 지하로 넣어버리고 이 상부 데크를 통합시켜서 1과 2신도시가 서로 잘 교류를 할 수 있도록 만들 예정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진행 상황이 좀 지지부진한 상태예요. 근데 이것을 동탄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염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은 이제 문화디자인밸리인데 문디벨이라고도 많이 부르죠. 여기는 이제 수변 문화공원이나 복합문화시설을 통해서 한국적인 신도시를 만들겠다. 그리고 청소년 문화존도 만들고 캠퍼스타운도 만들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4번은 동탄 테크노밸리죠. 자 이쪽 지역은 주로 R&D센터나 첨단 클러스터 산업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현재에도 봐보시면 알겠지만 지식산업센터라고 해서 옛날 말로 아파트형 공장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 많이 또 짓고 있는 중이에요. 그만큼 아파트형 공장 한동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들어와서 상주할 수 있는 인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같은 면적의 그냥 일반적인 공장에 비해서 그래서 일자리 상출이 많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5번 같은 경우에는 동탄 호수공원 인근인데요. 상업이나 문화나 레저기능 그리고 이 친수형 도심공간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호수 규모가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호수 바로 앞에 인접해 있는 그런 주택들이 있거든요. 그 주택들의 가치가 물론 시범까지는 아니겠지만 점점 올라갈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주거문화타운이라고 해요. 지금 신도시 가운데 중심부에서는 조금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물리적인 거리가 있는데 여기는 일반적인 주택이 아니라 저탄소 시범마을이나 한옥마을 같은 이런 다양한 유형의 특화된 주거단지를 만들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그 일곱 번째는 이제 의료복지시설인데 이 신도시에는 조금 큰 병원이 없어요. 이 신도시 쪽에 한림대 병원이나 가야지 큰 병원이 있는데 이쪽에도 좀 대형병원이 들어오면 좋겠지만 그건 아닌 것 같고 좀 실버 세대를 위한 그런 의료복지시설이 들어올 예정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교통망에 대한 얘기인데 오늘은 중점사항이 동탄이기 때문에 화성 전체를 다 볼 수는 없고 동탄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GTX-A가 조금 중요하고요. 인더건 동탄 복선전철도 동탄에 좋은 효과가 있을 겁니다. 자 우선 GTX-A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보시면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지하 한 20m 정도로 파 들어가서 다니는데 GTX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하 50m 정도로 깊숙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지하철보다 꾸불꾸불 간다면 지하철이 GTX는 직선으로 쭉 뻗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빠른 속도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보통 지하철의 속도가 30에서 50km 정도인데 GTX는 100에서 200km 정도 속도를 낼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 동탄의 영향이 있는 것은 GTX-A 노선이죠. 이 A 노선의 개통은 이제 2023년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우선 삼성에서 수서구간이 있죠. 여기는 올해 4월부터 국가재정사업으로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동탄에서 수서까지는 이미 SRT가 다니고 있습니다. SRT가 다니기 위해서 뚫어놓은 터널을 이 GTX도 같이 이용을 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삼성에서 수서만 뚫리잖아요. 그러면 바로 동탄에서 삼성역까지 18분이면 주파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가장 수익성이 좋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B 노선 같은 경우에는 남양주 마석에서부터 인천에 있는 송도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 B 노선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있는 왕숙신도시와 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왕숙신도시 입장에서 보면 반드시 개발이 돼야 되는 철도죠. 송도 입장에서도 보면 좋고요. 그런데 지금 가장 조금 속도가 느렸는데 얼마 전에 다행히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그런 소식이 들려오고요. C 같은 경우에는 덕정에서 수원까지 연결되는 노선인데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 민자적격성 조사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이런 GTX가 개통을 했을 때 이렇게 모이는 구간이 있잖아요. 결절점들 특히 청량리나 서울역은 현재도 노선이 굉장히 많은데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 거고 삼성 같은 경우에 특히 듀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상업적으로 더 활발한 기능을 띌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동탄에 좀 많은 영향을 끼칠 만한 이런 교통방은요. 인더건 동탄 복선전철이에요. 동탄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이 없어요. 그래서 이 지하철이 개통이 되면 좋은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2026년 정도에 개통이 될 예정인데 1년 정도 더 빨라졌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지금 이쪽 4호선 쪽에서 연결이 되는 건데 인더건에서 동탄으로 오는 복선전철이 생기는 구간이 이게 지금 지도가 너무 길어가지고 여기서 잘라서 이쪽으로 옮겨 놓은 거예요. 이 밑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원래도 지하철이 없던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노선이 들어가는 곳들은 다 조금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기존에 지하철을 너무 원하던 사람들이 다 곳곳에 있으니까 전철 노선도가 많이 이제 좀 삐뚤어졌어요. 특히 이쪽 흥덕 같은 경우에는 들어갔다가 급커브를 해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고 그리고 시간도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물론 흥덕뿐만이 아니고 동탄 쪽에서도 서로 역을 하나만 더 나달라 이런 식으로 요청을 많이 하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죠. 동탄 같은 경우에는 114번 보이시죠? 여기가 반월초등학교고 115번 능동 116 한빈마을 사거리 117은 동탄역이에요. 들렸다가 이제 백으로 해서 서동탄역으로 해서 차량을 보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이쪽 동탄에서도 동탄역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좋아지겠는데 여기는 이제 2신도시는 수혜를 받기가 좀 어렵겠죠. 시범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 외에는 이제 1신도시에 좀 더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동탄 트램이에요. 동탄 이 도시 내에서 어디를 이제 돌아다니려고 할 때 대중교통으로 돌아다니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 가구당 차량을 두 대씩 갖고 있는 집들도 그냥 적지 않은 상태죠. 올해 5월 15일에 구토교통부에서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라는 것을 고시를 했어요. 그 내용에는 이제 동탄 트램까지 포함이 되어서 동탄 주민들이 굉장히 기뻐했죠. 그런데 이제 동탄을 이제 지나다 보면 도로 정 가운데 웬 풀숲이 있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 풀숲이 뭐냐면은 거기에 이제 동탄 트램이 다닐 수 있도록 미리 그런 자리를 이제 봐 둔 건데 이게 설치를 하는데 한 9,900억 정도 돈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런데 이 중에 9,200억은 동탄 이신도시 이 택지 개발 사업 시행을 하면서 이미 낸 상태죠. 그런데 나머지 한 700억 정도가 이제 모자란 상태인데 이 돈을 이제 경기도에서 부담하기가 좀 부담스럽고 적자가 날 것 같기도 하니까 계속해서 경기도 쪽에서는 화성 니네 쪽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조금 미루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개통이 되면 당연히 현재 버스로만 다녀야 되는 그런 지역들은 좀 많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트램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뭐냐면은 우리가 뭐 유럽이나 흔히들 생각하는 위에 선로가 있는 그런 트램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배터리를 차에 장착을 해가지고 무과선 트램으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 미관상 보기에도 나쁘지 않고 생긴다면은 굉장히 좀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이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 지역을 먼저 공부를 했던 이유가 경기도 내에서도 가까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출을 하고 전입을 하면서 서로 왔다 갔다 서로 유기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그래프를 보시면 이 파란색이 유출되는 인구고요. 그리고 빨간색이 유입되는 인구예요. 연두색을 보시면은 순 유입수를 볼 수가 있는데 경기도 수원시에서 화성으로 꽤 많은 인구가 들어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안산에서도 많이 들어왔는데 아마도 수원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동탄 2기 신도시로 새아파트를 찾아서 오셨을 것 같고요. 경기도 안산에서 오신 분들은 아마 송산 그린시트로 들어왔을 것이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의 도시를 정했으면은 인구가 얼마나 이동을 되는지 그러면은 이 지금 서로 영향을 많이 주고받는 도시가 있잖아요. 수원이나 안산, 용인 같은 곳들 이런데 분양 물량이 있는지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지 체크를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자 다음은 화성시에 아파트가 얼마나 많이 입주를 하는가 그런 것들인데 입주물량의 조사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당연히 내 30평대 아파트가 있는데 주위에 30평대 아파트가 많이 생겨요. 그러면 여기에 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는데 이 집보다 더 많이 공급을 하면 당연히 전세가는 내려가고 전세가를 쫓아서 매매가도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는 거죠. 현재 지금 동탄 2신도시가 많은 분양 물량으로 인해서 전세가가 많이 곤두박질 치고 거래도 잘 되지 않고 있는 상태예요. 보시면 화성 전체로 봤을 때 2017년부터 꼭 필요한 수요량이 4천 세대인데 지금 엄청나게 많은 공급량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 부동산 지인이라는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찾아보는 방법은 제가 예전에 만든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올해까지는 입주 물량이 많은데 내년부터는 많이 조정이 되어 가고 있고 물량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동탄 입주 물량을 한번 보시면 되는데 동탄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올해 총 입주 물량이 1만 2천 세대가 예정되어 있어서 입주 물량이 과다예요. 아까 보셨다시피 근데 2020년도에는 3월에 동탄 레이크 자연앤 푸르지오라고 저쪽 호수공원 인근에 704세대 입주가 한 건밖에 없고요. 2021년에는 동탄역 인근의 롯데캐슬이 940세대로 입주가 한 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는 동탄 내 입주 물량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지속되었던 가격 눌림 현상이 많이 회복이 될 것이라고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까지 너무 어려웠으니까 앞으로도 더 빠지겠지 하는 생각들을 2신도시에 시범단지가 아닌 분들도 많이 생각을 하실 거고요. 그리고 1신도시에 기존 아파트를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생각을 하실 건데 굳이 지금 파실 때는 아니라는 거 좀 더 갖고 계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경매시장에서 동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낙찰이 되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 청계동 호반 베르디움 더클래스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이게 감정가가 3억 8,700이었어요. 그런데 2기 신도시 쪽에 너무 많은 입주 물량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매매 거래를 잘 하지 않고요. 그리고 당연히 경매시장에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5명 정도가 입찰을 해서 낙찰가가 3억 1천만 원 정도로 저렴하게 낙찰이 되었고요. 이게 당시 시세가 3억 7천에서 3억 8천만 원 정도였는데 시세 대비해서 5천 8백만 원 정도 그냥 저렴하게 낙찰 받을 수가 있던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일반 매매로 나온 것들을 이사비 등으로 해서 조금 깎는다고 해도 한 200에서 500 정도가 거의 최대예요. 천만 원, 이천만 원씩 깎을 수는 없죠. 그런데 경매시장에서는 이렇게 그냥 시장 상황이 조금 안 좋은 것 같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려운 물건도 아니었거든요. 권리 분석을 조금만 배우면 알 수 있는 그런 해결이 가능한 평이한 물건이었는데 그냥 권리 분석을 조금 할 줄 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5천 8백만 원이라는 수익을 볼 수가 있었던 사례인 거죠. 그래서 이런 물건들이 많이 나오기 전에 미리미리 경매 공부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1신도시에 금호 어울림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3억 9천 5백의 감정가가 되었는데 한 명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때 시세가 4억 5천, 4억 7천만 원 정도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5천 5백만 원 정도 그냥 입찰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수익을 얻은 거죠. 오늘은 이 경기도 동탄에 대한 전체적인 지역 분석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기초로 해서 내가 어느 지역에 실거주를 하고 싶거나 투자를 할 때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해야겠다. 이런 루트들을 좀 보여드린 것 같아요. 이렇게 평소에 경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면 이런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앞서 보여드렸다시피 동탄에 관심이 있을 때는 동탄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것부터 파고 들어가서 입주 물량도 체크를 해보고 인구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살펴보면서 투자를 할지 실거주를 할지 결정을 해야 된다. 이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본인이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 이사를 가고 싶은 분들은 이런 식으로 원하는 집을 찾아가면서 수익이 날 만한 집을 잘 고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쌤TV였습니다.